정신과 정신과 정신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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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그치? 우리도 꿈이 있었지?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렇게 공감이 될 수 없네요. 양수리는 이 작품의 주인공이나 우리에게 어떤 장소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연수단지 벌판 위에 쏟아져 내리는 불볕은 사정이 없었다. 시험장을 둘러싼 채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아파트 구조물들의 풍경은 더욱 상막했고 어쩌다 한 번씩 불어오는 열풍 사이에는 어김없이 흙먼지가 끼어들었다. 합격과 탈락을 확인하는 마이크 방송 소리 그보다 먼저 탈락을 알리는 컴퓨터 전자음의 심없는 반복 누군가의 탄식 소리 모든 것이 마치 욕설처럼만 여겨지는 징그럽게 더운 한낮이었다. 몇 번이나 에러를 내던 공중전화 카드가 겨우 벗겨 들어갔다. 공중전화마저도 더위를 먹은 모양이었다. 그는 숱한 사람들의 입냄새가 더럽게 풍겨 나오는 수화기를 힘겹게 들고 서 있었다. 부장, 오대리가 나갈 걸로 확실히 믿는 눈치던데 정말 그렇게 된 거야? 몰라. 나중에 얘기해. 어쨌든 팩스 들어가는 거나 잘 처리해 달라고. 전화는 간단하게 끝이 났다. 사실 반드시 할 필요가 있던 전화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전화를 통해 듣고자 했던 말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없었다. 더위 때문일까. 그는 평소만큼의 활력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와 그는 겨우 한뼈밖에는 안 되는 그늘을 찾았다. 웬만한 거리에는 벌써 임자들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는 손바닥만한 그늘도 변변이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겨우 몸을 숨기기는 했으나 숨이 막힐 듯한 더위는 피할 수가 없었다. 그냥 갔어야 했는데. 몇 번이나 곱씹은 후예를 다시 되씹으며 그는 주행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대기소 쪽을 바라보았다. 아마 아내인 모양이었다. 손을 흔드는 것이 열기가 일렁거리고 있는 아스팔트 저쪽으로 바라보였다. 언뜻 아내의 흰 이빨이 바라보인다 싶었다. 웃고 있는 것일까. 무척 긴장을 하고 있을 터인데도 아내는 웃어보이는 연기를 할 수가 있다. 최근 들어 아내는 아주 자주 그에게 경의감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어쨌든 아내를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것은 몇 번을 생각해도 잘못한 일이었다. 애시당초 그는 아내가 첫 번째 시험에서부터 무난히 코스 합격을 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일찌감치 탈락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은 오전 일찌감치 전부 끝이 날 것이란 계산이었다. 그리고 사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아내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월차를 냈던 것도 사실은 그 때문일 터였고 그는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라도 드라이브를 나가볼 생각이었다. 굳이 이유를 붙이지 않은 채로도 아내와 여유를 즐길 만한 시간은 필요하다는 느낌이었다. 회사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고 나서의 문제였다. 사실 그는 아직도 아내에게 동남아 오지로의 파견 금에 관한 일을 털어놓을 결심이 서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3년간의 파견이라 그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매소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곤 했다. 40도를 오르내린다는 끔찍한 더위와 숨막히는 습기에 달하라고 했다. 에어컨조차도 제대로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곳에서 10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나왔던 조대리의 모습에 대한 기억은 그를 더욱 소심하게 만들었다. 떠나기 전만 해도 80킬로를 육박하던 조대리는 10개월 만에 완전히 비비틀린 걸레조각처럼 말라버린 데다가 진짜 동남아 사람을 방북해 할 만큼 시커멓게 그을린 모습이었다. 천성적으로 유머 감각이 넘쳐 흐르는 그는 매점 쓰레기통에 쌓여있는 사발면 일회용기를 씻어달라고 했다. 그곳 공장의 체육대회 때 시상품으로 쓰면 끝내줄 것이라면서 그래도 조대리는 휴가 끝에 자기 가솔들을 모두 끌고 비행기를 탔다. 자기 몫의 골프채와 그곳 공장의 현지인 마스터가 부탁했다는 부인용 란제리를 선물로 사들고 자기는 이제부터 기족의 성으로 복귀하는 거라고 큰 소리를 쳐댔었다. 그의 부인이 그 나라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는 생리대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만 엿보이지 않았다면 그들의 모습은 그런대로 꽤 완벽한 행복의 모습일 수도 있었다. 적어도 그들 모두는 내내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세상에! 아니 그럼 그 나라 여자들은 어떻게 한데? 팬티도 안 입는다면서? 조 대리가 떠나던 날 생리대 때문에 걱정하라는 조 대리 바느라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내가 했던 말이었다. 동그래진 눈 하며 약간 벌어진 입까지 정말 신기한 이야기에 몰입한 듯한 표정이었다. 아내에게 그 나라의 이야기는 경의와 호기심 그 자체였다. 버스 지붕에 올라타도 반표값만 내야 한다든가 냉장고가 없는 고깃간의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아직까지도 용변 뒤 휴지를 쓰지 않는다는 그 나라의 풍습이며 밤이나 낮이나 천장과 벽을 기어다니는 도마뱀의 이야기 등등 그때마다 아내는 우리나라의 5, 60년대를 연상하면서 뜻밖의 기족의식의 기분이 좋아지는 모양이었다. 아내는 자신의 친구들이 욕심 많고 천박한 그 숱한 친구들이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승진을 하면서 자기를 마구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한 기분을 잊고 싶어했다. 그런 나라의 이야기가 아내에게 잠시 잠깐이나마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건 그에게도 즐거운 일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랬던 아내가 지금에 와서 자신의 단편이 그런 나라로 떠나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는 지친 낯빛으로 다시 한번 손목시계를 내려다 보았다. 어딘가로 떠나기에는 벌써 너무 늦어버린 시간이었다. 코스 붙었을 때 그냥 가버리는 건데 차라리 잠이나 좀 다 졸걸. 병신같이. 그때 바이크에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싶었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아내가 손을 번쩍 들어 자신임을 확인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요정처럼 생긴 제조선수들이 성공적인 착지를 마친 뒤 자랑스럽게 손을 들어 보이는 것처럼 아내는 놀랄 만큼 생기 있는 모습으로 손을 번쩍 들어 자신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차에 올랐다. 이러다가 정말 합격하는 건 아닐까. 가슴 속에 불편한 무게가 들어차는 것이 느껴졌다. 자신을 옹졸한 사내 자식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제와선 별로 소용이 있는 일이 아니었다. 확실히 그는 아내가 좀 더 오래 면허 따위를 갖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 걸까. 아내가 말한 것처럼 오직 차 때문에. 나 오늘 주행까지 다 패스해버리면 어떻게 할래? 직국에 반짝이던 아내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그 눈빛을 모르는 채 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경우 표정연기를 수월히 하는 것은 언제나 아내 쪽이었다. 아내는 자신의 진지한 요구를 직궂은 눈빛 속에 감출 줄도 알았다. 언제부터 아내가 그렇게 능수둥란한 여자가 되어 있었던 것일까. 내가 말해? 도대체 뭘?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는 건 반대할 수 없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아내의 말은 자기가 손수 운전을 하게 되면 차를 자기에게 넘겨야 한다는 소리였다. 아내의 말처럼 그는 아내가 하는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물론 그 말을 반대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었다. 아내가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은 늘 11시가 넘는 시간이었다.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은 자꾸만 늦어져 갔고 급기야 최근 들어서는 시에 버스 박차를 놓쳐버리는 수도 종종 있었다. 시속 150을 놓고 달리는 이른바 총알택시의 신변의 안전과 목숨의 위협을 함께 걸어야 하는 아내의 불안한 기각기를 모르지 않는 그였다. 그걸 어떻게 모른다고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는 전철만 타면 회사 문앞이었고 또 전철만 타면 집앞이었으니까. 하긴 차 따위는 상관없었다. 그가 파견 근무를 받아들여 버리면 더 이상 그에겐 차 따위가 필요하지 않게 될 테니까 말이다. 아직 서너 달의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크게 불편한 시간이 아닐 터였다. 문제는 그가 아니라 아내에게 있을 것이다. 아내는 그래도 되는 것일까. 그는 우울한 눈빛으로 아내의 차가 언덕을 밀리지 않은 채 잘 통과하는 광경을 보았다. 그는 갑자기 초조하고 또 불현듯 억울한 심정이었다. 아내는 통과를 할 것이다. 저 여자는 끝내 면허를 따고 말 것이다. 그리고 아내는 끝내 내게서 차를 뺏어가고 말 것이다. 뺏소사 나는 아직 양수리도 못 갔다 왔는데 말이다. 뺏소사 양수리라니. 그러나 그가 그 순간에 양수리를 생각해낸 것은 조금 어이없다 싶기는 해도 전혀 황당한 일은 아니었다. 2년 전 처음 자기 차를 갚게 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는 마치 갚지 못한 빚을 안고 사는 사람처럼 양수리를 생각하곤 했다. 양수리에 숨겨둔 애인이라도 있는 거냐고 아내는 곧잘 신기한 사람 보듯이 그를 쳐다보곤 했었다. 아내는 처음엔 그래서 장난처럼 싫다고 했을 터이고 나중에는 습관처럼 그러다가 끝내는 양수리라는 곳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처럼 인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종래에 아내는 그가 양수리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짜증스럽고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아내의 표정은 이유 없이도 늘 당당했다. 아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양수리를 싫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가 그렇게 안달을 부리듯 양수리를 입에 올리곤 하는 것도 별다른 이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학교 3학년 때던가 그는 무작정 새벽 버스를 타고 속초까지 달려가 버린 적이 있었다. 그가 그의 양수리와 첫 대면을 한 것이 바로 그 버스 안에서였다.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부산을 떨어댄 탓인지 서울을 빠져나가기 전부터 홍고난 잠에 고라떨어졌던 그가 어떻게 하다가 그 순간에 눈을 뜨게 됐었는지 모른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창문 가득이 펼쳐져 있는 물안개의 풍경에 시야를 뺏겨버리고 말았다. 여기가 어딥니까? 그는 덕슬 잃은 듯한 목소리로 옆 좌석의 사람에게 물었고 옆 좌석의 사내가 부수수 잠을 깨며 대꾸했었다. 어, 물안개 좋다. 가만히 있자. 여기가 양수리인가. 그가 좀 더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 순간에 속초행을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른다. 하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테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그 버스를 멈추게 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그 새벽에 그의 눈앞에 펼쳐진 물안개의 풍경은 그의 온몸을 뒤흔들어대는 것과 같이 압권의 풍경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그때는 겨우 그뿐에 지나지 않는 일이었고 그가 다시 양수리의 물안개와 만나게 된 것은 그로부터 근 10년쯤이나 지나서의 일이었다. 3년 전인가 그때 그는 부서후배 양현석의 차에 동승해 동부지사로 출장을 가게 됐었다. 후배는 영동고속도로 대신 국도로 차를 벌았다. 드라이브다 생각하며 가자는 게 양현석의 말이었다. 여기 국도 타봤어요? 양현석이가 물었을 때 그는 처음 고개를 가로저었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양수리의 물안개를 떠올렸고 그래서 문득 반가운 기분이 되어 다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이리로 가다 보면 양수리가 나오지? 양수리 나오죠. 하지만 뭐 양수리가 별겁니까? 나중에 한계령이나 미시령을 넘어보면 진짜 맛은 그거구나 싶을 텐데. 지금쯤 단풍이 제법 들었을걸요? 양수리 물안개 봤어? 물안개요? 그때 막 부서이동을 해왔던 양현석과 그는 그다지 각별한 사이가 못되었다. 몇 번인가의 회식자리에 내리 불참을 했었던 터라 더욱이 양현석과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했었다. 단둘이 앉은 차내의 침묵은 불편했고 저 혼자 악을 써대고 있는 카세트의 노랫소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무슨 얘기든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깊이만을 유지한 채 계속 떠들고 싶었던 것 같다. 쾌활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양현석이 내내 먼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교 3학년 때 이 길로 가본 적이 있어. 마장동에서 속초여행 시앱버스를 탔는데 이쪽으로 가더군. 그렇죠. 속초로 가려면 한계령을 넘어야 하니까 국토를 타야죠. 그런가 강릉에 몇 번 가봤는데 꼭 대관령을 넘더라고. 그쪽에 친지라도 있나 보죠? 친지는 난 아주 서울토박인데 강릉에 간 건 피서차 갔던 거고 대학교 때 속초에 갔던 건 미친 바람이 들어서 그랬지. 미친 바람이요? 그거 재밌네. 그때 속초에서 아주 세상 하직 할 뻔했어. 속초 방파제 옆 바위에 앉아서 혼자 깡소주를 뜯었는데 아마 알딸딸하게 술이 들어갔었던 모양이지. 파도가 철썩 철썩 쳐오는 걸 보면서 갑자기 그 바닷물 속에 잠기고 싶더란 말이야. 그래 냅다 뛰어들었는데. 그는 빙긋 웃으며 양현석에게 자신의 손 매듭을 보여주었다. 이거 그때 얻은 흉터야. 파도에 밀려 바위에 부닥치면서 여기저기 깨졌지. 군인들이 와서 건져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휩쓸려 내려갔을걸. 그날 군바리들한테 얼차려를 정말 못 빠지게 당했지.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개새끼들 더럽게 죽이려고 살려놨나 하는 거였어. 하여튼 꼭 죽을 것처럼 당했으니까. 양현석이 폭소같은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양현석은 서울을 떠난 이래 처음으로 구아의 동행을 즐거워하는 표정이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었어요? 혹시 첫사랑에 배반당하고 뭐 그런 사연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그런 낭만적인 사연이라도 있었으면 사는 게 덜 재미없을 텐데. 아님요? 대학교 때려니. 어깨에 떠오면 민족과 민주주의가 너무 무거웠나요? 오 대리님도 그랬어요? 그 맘때 객기 같은 거겠지. 오 대리님은 가끔 노당 같아 보여요. 아직 청춘인데 그 맘때 객기란 게 다 뭡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사는 게 재밌죠. 그런 건 객기가 아니라 재미 아닙니까? 우리 이번에 일 대충 끝내놓고 소편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어요? 양현은 성격이 낙천적인 모양이야? 낙천적이라 글쎄요. 대리자 하나 못 걸친 평사원 주제에 낙천적이라는 게 다 뭡니까? 대리도 벼슬 축에 끼나? 나 같은 사람한테야 큰 벼슬로 보일 수도 있죠. 대화는 분명 잘못 풀려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먼저 불편해졌고 그 얼굴을 눈치챈 양현석의 표정도 난감해졌다. 양현석도 그 즈음 회사를 그만둘 작정을 하고 있다는 그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엔 다시 자기 책상 위에 백기를 꽂아놓은 채 또 죽여줍시오. 살아갈 거면서 누구나 그렇듯이 때려치워버린다. 우는 하는 게 뻔하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초라한 모습, 양현석의 눈에 그의 모습은 그렇게 비쳤을 것이다. 그리고 양현석의 그런 생각을 미리 짐작하고 있는 그의 심사도 편안한 것일 수는 없었다. 얼마간 침묵이 이어졌던 것 같다. 테이프를 돌려 꽂던 양현석이 갑자기 그의 어깨를 치며 소리쳤다. 여기가 바로 양수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연극적인 음성으로 아! 하는 짧은 감탄사를 터뜨렸다. 그날 또 양수리의 넓은 물가에는 환상적인 불안개가 뿜어져 오르고 있었다. 그 불안개는 소심해진 그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와 엷은 현기증 같은 것을 울렁이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내심을 양현석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요즘엔 어떤 차가 좋은가? 불쑥 그가 불었다. 왜요? 차 구입하실 생각인가 보죠? 글쎄... 중고차 한 대 뽑으세요. 그깟 몇십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걸 사는 게 뭡니까? 우리 같은 신세들 가끔 재미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내 차가 생기면 제일 먼저 여길 한번 와볼까? 가족사진이라도 한 장 박아야지. 양현석이 가볍게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그러나 그는 공연히 얼굴이 붉어진 채로 눈을 감아야만 했다. 가족사진이라고? 그것도 농담이라고 했나? 내 차를 갖는 일 따위나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여놓고 한심하군. 정말... 한심한 건 그때뿐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부턴가 자신의 인생이 확실히 실패의 길로 접어들어 버렸다는 느낌에 빠져들곤 했다. 만일 삶에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삶에는 언제부턴가 그 이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물론 아직까지 그가 이유 있는 인생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부질없는 희망에 대해서는 벌써 일찌감치 고개를 돌려버렸던 것 같다. 그러므로 삶의 이유를 잃었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문제는 오히려 그 반대에 있었다. 삼십의 절반이 넘어버린 나이에 이르러 그는 불현듯 자신이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궁지로 몰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빠졌다. 이렇듯 속절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엔 제약이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절박한 것은 생각뿐이었고 속수무책으로 살아온 그의 인생살이는 그런대로 굳어져 버려서 그는 아무것도 결단을 할 수가 없었다. 오죽하면 그는 자기 차를 갖고서도 양수리를 한 번 못 다녀온 것이었다. 늘 아내가 반대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유일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언제나 아내의 반대에 기댄 차로 살아왔을 뿐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다. 봤지? 아내가 달려오며 소리쳤다. 빨갛게 생기던 볼은 무더위 때문만은 아닐 터였다. 아내는 주먹을 흔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대단히 흥분한 모습이었다. 어때? 내가 자신 있다고 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건 자기보다 내가 낫다고. 안 그래? 그가 네 번 만에 면허를 딸 수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말인 모양이었다. 그는 그저 빙글에 웃어 보였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오늘 아내의 모습은 오랜만에 귀엽고 발랄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긴 생각해보면 아주 오랫동안 아내는 이런 모습을 잃고 지내왔었던 것이다. 교육 날짜 지정받았어? 가만히 있어. 사무실에 갔다 올게. 아내가 다시 팔짝거리며 몸을 돌려 뛰어갔다. 오목렌즈에 비춰 내리는 듯한 끔찍이 뜨거운 햇살이었음에도 아내는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아내는 그 햇살 속에서 훨씬 더 생기발랄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는 땀으로 얼룩진 자신의 흰 와이셔츠를 내려다 보았다. 땀에 젖은 와이셔츠를 통해 러닝이 그대로 들여다 보였다. 아내가 말한 대로 가벼운 옷차림을 했었으면 훨씬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그는 그제서야 했다. 소매 없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에 아내 모습이 부러울 정도로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오늘 아내의 모습은 30대 중반의 여자로 보이지 않았다. 이봐 나 차에 가 있을게. 그가 뛰어가고 있는 아내를 향해 소리치자 아내는 띔박질을 멈추지 않은 채로 고개만 돌려 역시 소리쳤다. 그 차 이제 내 거다. 소리쳐놓고 아내는 어린아이처럼 용용 죽겠지 하는 모습까지 지어 보였다. 터져 나오는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나 분명히 오늘 그녀는 아름답다. 그는 면허장 밖에 세워놓았던 차로 돌아갔다. 땡뼈 아래 서 있던 차는 그대로 찜통이었다. 순식간에 복덜미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느끼며 그는 서둘러 에어컨을 틀었다. 찬 바람은 금방 나와주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어디든지 나갔다 올까? 월미도, 송도, 하다못해 자유공원이라도. 메가도 동상 아래에서 데이트를 하는 것도 꽤는 원시적이겠군. 그는 다시 십중팔구 그가 가게 될 동남아의 오지를 떠올렸다. 그곳 중산층의 한 달 생활비가 우리 돈으로 기껏 몇백 원 남짓이라던가. 그러므로 그곳에 간다면 제 상류층의 생활은 보장이 되고도 남는 일터였다. 그곳에도 암시장은 있을 터임으로 사고 싶은 것을 못 살 정도는 아닐 테고 몇십 원 티비에 창작까지 꺼내줄 것처럼 복종하는 하인들도 있다고 했고 특별히 고용한 일본인 요리사도 있다고 했다. 넓은 사택과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 있고 안전지역 내에서라면 동남아의 풍물을 즐길 수 있는 여행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3년간의 파견 근무 뒤 과장 자리를 따안고 들어오게 될지도 몰랐다. 지금 그곳의 책임자인 윤 차장은 해산화에서도 꽤 단단한 줄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어차피 파견 근무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단단한 줄이 있을 때 그 줄을 잡는 것이 좋았다. 썩은 줄을 잡았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다시 돌아와서는 채 1년도 안 돼 대기 발령을 받는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그는 3년간의 고생의 대가로 국내에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을 서울립성이 가능해질지도 몰랐다. 서울로 이사가는 것이 꿈이라는 아내니까. 아내는 어쩌면 그의 파견 근무 수당에 행복한 반색을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내가 반가워할 것이 파견 근무 수당뿐일까. 미안해하지 않으면서도 타고 즐길 수가 있는 자기 차가 생기는 것일 테고 그뿐인가 아내는 남편을 향한 모든 귀찮은 의무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내가 불평해왔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이다. 밤 12시에 들어와서도 세탁기를 돌려야 한다든가 그러고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의 아침 출근 준비를 도와야 한다든가 남편 기죽이는 여자라는 시어머니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든가 그러한 모든 일로부터 말이다. 분명히 아내는 그를 쫓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었다. 이제 곧 유치원에 들어가게 될 아이의 교육문제를 생각해서도 그리고 불붙은 듯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가게 때문이라도 그렇고 그리고 무슨 아쉬운 정이 있어서 남편하고 3년 정도 떨어져 지내는 걸 못 참아할 것인가. 그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아내가 자신과의 불가피한 별거를 오히려 다행스러워 할지도 모른다는 짐작에 대해서까지도 말이다. 다만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파견 근무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그것을 반길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내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능수능란한 표정 연기조차도 제대로 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니 아마 틀림없이 그러할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아내 앞에서 자신이 갑이른 표정을 짓지 않을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왜소한 사내놈이 되어버린 것일까. 아내가 경제 전선에 나선 이후부터였을까. 그러나 딱히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았다. 파견 근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내의 두툼한 전대가 그에게도 감격이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는 또다시 해답 찾는 질문에 가로막힌 채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에어컨 바람 속에서 바람보는 벌판의 땡볕은 뜻밖의 화려하게 보였다. 사람은 이렇게 간사했다. 그런 면에서 시종일관 발랄하고 생기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아내는 훨씬 더 정직해 보인다. 아내가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아내를 위해 차의 문을 열어주었다. 냉큼 차 안으로 들어와 기지개를 길게 뻗어보이는 아내의 벗은 두 팔과 두 다리가 매우 탄력적으로 보였다. 어디로 갈까. 그가 물었다. 축하 드라이브나 할까. 드라이브? 좋지. 오늘 면허증이 아예 나왔으면 나도 한번 몰아보는 건데. 까불지 말고. 안전벨트나 매. 어디로 가려고? 글쎄. 그는 불쑥 양수리를 떠올렸다. 오늘 안 가면 언제 갈 수 있을까. 아내는 이내 내 차를 뺏어가 버릴 테고. 그리고 3년. 그는 양수리라는 곳이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떠나가게 될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는 차마 양수리라는 이름을 입 밖에 뗄 수가 없었다. 시간은 벌써 너무 늦어버렸고. 이 순간에 양수리라니. 그건 너무 연극적인 냄새가 짙었다. 그는 자신을 연극 속의 주인공으로 분장시킬 용기가 없었다. 월미도 카페나 가볼까? 나쁘지 않지. 내가 한턱 낼게. 오늘 기사 노릇 해준 값으로. 나 같은 남편 또 있니? 월차까지 돼가면서 마누라 면허 시험 보게 해주고. 사실이 그랬으면 열부상이라도 줘야겠죠. 아내가 입을 삐죽거리며 웃었다. 아내는 그가 왜 월차를 댔는지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아내의 면허 시험일에 맞춰 월차를 낸 것까지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가 아내와의 시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내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걸 짐작할 수 있기에는 그들의 관계가 너무 낡아버렸다. 어떤 부부나 그렇듯이 그들에게 새삼스러운 시간이 필요할 것은 없었다. 아니, 없어야 했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는 불쑥 얼마 전에 아내에게 일어났었던 일을 떠올렸다. 얼마쯤 전인가 파견 구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던 것 같다. 아내가 자기 가게에서 좀 도둑질을 하던 여대생 하나를 붙잡은 사건이 있었다. 아내는 자신의 모교이기도 한 서울의 여자 대학교 앞에서 이미테이션 액세서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손님들이 빈번히 들고 다니까 심신찮게 물건을 도둑맞곤 하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어쩌다 도둑질을 하던 여대생이 아내에게 들켜버렸던 것이고 아내는 그동안에 맺힌 것을 분풀이라도 하듯이 그 여대생을 파출소에 넘겨버리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파출소에서 벌어졌다. 신분이 확실했던 그 여대생은 아내가 자신에게 공연한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당황을 한 아내는 그를 파출소로 불러내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가 가게 앞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의 폭발 직전에 흥분 상태였었다. 아내는 도둑이 인류여대의 여대생이란 사실 때문에 그 여대생이 자신의 후배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여대생이 너무나 말짱하게 생긴 때문에 그 여대생이 자신으로서는 이제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가 없는 가능성 투성이의 나이라는 것 때문에 하여튼 미친 듯이 흥분을 했다. 그가 보기에도 아내가 지나치게 흥분을 한다 싶었다. 왜냐하면 아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내가 잃어버릴 뻔했던 4만 5천 원의 돈이나 그동안 잃어버렸던 수십만 원의 돈 때문에 그렇게 흥분을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는 아내를 믿고 싶었으나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추해 보였다. 반면 정작 도둑으로 덜미를 잡힌 여자아이는 마치 파출소로 소풍이라도 나온 듯이 다리를 꼬고 앉은 채로 여유가 만만했다. 짧은 미니스커트에 헐렁한 티셔츠 차름이었던 그 여자아이 앞에는 그 아이가 훔치려고 했다는 이미테이션 팔찌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가 보기에도 그 팔찌는 그 여자아이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보였다. 여자아이는 생글생글 웃고 있었고 파출소의 젊은 순경들은 그 여자아이와 눈을 맞추며 짓궂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줌마, 좀 조용히 해요. 아내가 자꾸 언성을 높이자 순경들이 몇 번이나 아내에게 주의를 주었다. 아내는 자신이 터무니없는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내 얼굴이 발끈 달아오르는 순간 다시 한 번 순경의 고함소리가 터졌다. 아줌마, 그거 왜 자꾸 시끄럽게 그래요? 여기가 아줌마의 집 안방이야? 새파랗게 젊은 순경의 아줌마라는 소리가 그에게만 거슬렸던 것은 아닐 터였다. 그날 자정이 넘어 돌아오던 고속도로에서 아내는 끝내 삐질삐질 울음을 짜냈던 것이다. 밥솟아, 그는 아내가 그렇게 울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란 나머지 급브레이크를 잡아버릴 뻔하기까지 했다. 병신같이 왜 울어? 그가 환한 목소리를 내자 아내의 울음 섞인 말이었다. 난 어쩌다 이런 아줌마가 됐지? 아내는 휴지를 뽑아 코를 풀어냈다. 그리고 다시 말하는 것이었다. 나도 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치? 우리도 꿈이 있었지?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새삼스레 꿈 따위를 들먹거리는 일은 추억 더듬기 따위의 수준이 아니라 뜻밖의 아주 고약한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는 그때 그 고약한 기분을 오래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런 비일상적인 일은 가급적 일어나지 말아야 할 나쁜 일들이었다. 그러나 아내의 말처럼 그들에게도 꿈이 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아니 적어도 그에게는 꿈이 있던 시절이 있었다. 살아가는 일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하지 않았던 때, 그때가 언제인가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가도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뚜렷한 이유를 갖고 살았다는 것이다. 비록 좌절하고 절망할 망정, 그것을 딛고 다시 바라볼 내일이 있었다는 게 중요했다. 안 그런가, 방황조차도 목숨을 걸고 핵슬망정, 그 방황의 끝에는 또 다른 시작이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의 그 아스름한 추억 속에는 속초 방파자의 풍경이 있다. 그때가 10월이었을까, 11월 초쯤이었을까, 물들인 야전 잠바를 입고 있던 기억이 난다. 바람이 제법 부는 노을역이었고, 방파제 근처에서 굴 같은 것을 따던 사람들의 모습도 서서히 사라져가던 무렵이었다. 그가 앉아있던 바위를 향해 파도가 점점 더 높게 기어들어와 끝내는 그의 소주병을 넘어뜨리고 말았을 때, 그는 용감 무쌍하게 두 다리를 뻗고 그리고 뛰어들었다. 바다가 그를 정화시키리라 믿었었다. 소주에 쩔어버린 심장을, 세상과 타협하고자 몸부림치는 자신의 이기심을 말끔히 쓸어오내 주리라 믿었던 것 같다. 속초로 떠나기 직전 그는 거리의 가두시위에서 연행이 되어 보름간 구류를 살았었다. 그로서는 첫 번째로 당한 연행이었다. 대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 그는 내세울 만큼 투쟁적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시절의 대개가 그러했듯이 그 역시 치열하게 살아왔음은 분명했다. 눈물과 분노의 대지였던 캠퍼스. 그곳에서는 자신을 함부로 반개한다는 것 자체가 제약이 아니었던가, 매 순간이 살아야 할 의미로 숨이 갚았었던 그곳이었다. 그런데 보름간의 감금은 그의 그토록이나 갚았던 숨을 일순간으로 정지시켜버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그곳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는 또다시 연행이 될까 봐 또는 어줍지 않게 징역이라도 살게 될까 봐. 게다가 보름 내내 면회 시간마다 눈물 콧물이 범벅되던 어머니의 모습을 또 보게 될까 봐. 그는 다시는 용기 있게 시의 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로서는 자신이 그렇게 겁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말이다. 그는 정말 죽도록 부끄러웠고 죽도록 괴로웠고 그래서 정말 죽고 싶었던 것 같다. 속초를 다녀온 이후 그는 곧 자원입대를 해버렸다. 그것은 분명히 일종의 배반이었다. 이념 따위에 대한 배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시절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에게 배반할 수준의 이념이 있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배반한 것은 그 자신이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자유의지의 선택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용기를 잃었고 미래에 대한 환상을 잃었다. 대신 그가 얻은 것이 있었다. 삶은 적당한 수준에서의 타협만으로도 안락하고 쾌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매우 양심적이고 또한 매우 고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적어도 이 시대, 이 땅에서는 말이다. 3년 전 그가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독립을 꿈꿨을 때 그때까지도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터무니없는 환상 한 조각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때까지도 그는 아내에게 조금만 기다려. 금친대와 다이아몬드 변기가 모지 않았어. 따위의 큰 소리를 빵빵 칠 정도의 허세를 갖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신조차 자신이 날리고 있는 공수표의 체면에 나른한 현실을 팔아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건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그가 허세를 부릴 때마다 아내는 번번이 속아주는 척 굴어주었고 속없이 웃어주는 아량을 베풀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허세를 부렸다가 조기에 실패해버리는 섹스조차도 즐거웠던 시절이었다. 젠장. 어떻게 살아도 한평생인데 죽는 날 후회하나 미리 후회하나 그런 거 아닌가? 사업해서 재벌그룹 회장 되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용꼬리보다는 닭대가리가 낫다. 그런 기분일 수도 있어. 어쨌든 좀 내 마음대로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 뭘 하면 셀러리맨 월급보다 못하겠냐? 그때 그는 이미 개업을 하고 있는 친구와 오퍼상에 합류를 할 결심을 했었다. 대기업의 셀러리맨 생활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그 치열한 경쟁의 그물사이를 뚫고 다녀야 하는 일에 그는 일찌감치 지쳐있었다.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또 차장, 부장 거쳐 이사가 되기까지 그 엄청난 세월에 숨막히는 야교강식 경쟁의 최후의 승자가 될 사람이 그라는 보장은 아무 곳에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했던 것은 그러한 희망에 대한 좌절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소수의 엘리트들을 위해 평생을 들러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다른 선택을 원했던 것 같다. 누군가가 그의 인생과 그의 미래를 선택해 주기 전에 그 스스로 그의 미래를 선택하고 싶었던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것은 아내 쪽이었다. 그가 아내에게 그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당연히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내의 뱃속에는 7개월 된 태아가 숨쉬고 있었다. 임신 후 12킬로나 몸이 불어버린 아내는 보는 사람마저 숨이 헐떡거리게 할 만큼 둔한 표정이었다. 윤곽이 뭉개져버린 얼굴이었음에도 그러나 그 표정만큼은 어찌나 섬세하던지 그때 아내가 보였던 섬세한 표정의 의미는 그에 대한 혐오감의 표현이 아니었던가 싶다. 아내는 그에게 실망한 나머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묵비권으로 일관하더니 나중에 극단 감정 상태가 되었을 때는 아예 도발적인 모습으로 돌변해 버리기까지 했다. 좋아, 해봐. 어디 해보라고. 그 말투는 마치 어디 두고 보자는 말이나 조금 더 다름없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출세할 자신이 없으면 가정을 지킬 책임감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책임한 데다가 용기도 없어. 도대체 뭘 믿고 살라는 거지? 최소한 동고인으로서의 윤리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최소한 동고인으로서의 윤리 아내의 그 말은 너무도 손쉽게 그의 손에 백기를 지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아내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를 그가 가장으로서 너무 경박하게 행동한다는 데에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작정을 했다. 삶은 결코 지구한 희망 따위가 아니고 무수한 타협의 연속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그랬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프로미테스의 바위 덩어리를 등짝에 올려맨 채 끝없는 행군을 계속해야만 하는 고행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아니, 그렇게 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그저 살아갈 뿐이었다. 가급적 무사히 말이다. 아내는 그에게 그들에게도 꿈이 있었지 않느냐고 물었었다. 아내를 그에게서 꿈이 사라지게 만든 공범자 또는 장본인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역시 떳떳할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역시 그 자신을 몰락시켜가는 체제의 공범자일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서로를 적으로 삼고 또 서로에게 악착같이 등을 기대며 서로의 삶을 물어뜯는 아주 치사한 공범자들 말이다. 살기 위해서 적은 가급적 보다 더 힘이 있는 존재여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랐다. 그런데도 그는 아내가 그토록이나 불쌍한 얼굴로 삐질비질 울음을 짜내는 모습을 보는 순간 잊히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가 힘들었다. 그는 그럼 이제 와서 뭘 어쩌겠냐고 대묻고 싶었다. 이제 와서 내게 뭘 원하는 거지. 나더러 뭘 어쩌라고. 나 파견 근무 나갈까? 3년은 금방이야. 파견 수당도 꽤 될 테고 갔다 오면 승진도 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도 쉽지 않은 건데 그냥 오케이 해버릴까? 물론 당신은 그냥 여기 있어도 돼. 편지 자주 할게. 전화도. 참 전화는 연결이 잘 안 되더라. 그래도 가끔은 하지 뭐. 당신은 그동안 당신 친정에 들어가 있어. 그럼 아이 문제도 해결이 되고 가게 일에도 전념할 수 있을 테고 당신도 당신 일 좀 더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월미도에도 햇살만 거센 채 바람은 불지 않았다. 그늘을 찾을 수 없는 광장을 일찌감치 벗어나 그들은 곧 카페로 찾아 들어갔다. 커다란 배 모양의 이국적인 카페였다. 젊거나 어린 연인들이 바다로 향한 창가에 달라붙어 커피나 주스를 마시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다. 막상 데이트라고 카페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마주 앉은 채로 할 말이 별로 없었다. 웨이터가 가져다 준 메뉴판을 보면서 아내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도 아내는 커피값이 비싸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아내 역시 모처럼의 시간을 망치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그가 웨이터에게 커피 두 잔을 시켰으나 웨이터는 음료수만은 안 된다는 대답이었다. 뭐 먹을래? 아내에게 그가 묻자 아내는 곧 일어서 버리고 싶은 얼굴이었다. 그가 급히 스테이크를 하나 시켰다. 아내가 그냥 일어서 버린다면 다시는 시간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다. 돈가스 하나 시키지? 아내는 못마땅한 얼굴이기는 했지만 굳이 취소를 할 생각까지는 없는 모양이었다. 아내가 이 정도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도 대학가에서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아내가 비싼 스테이크 값을 견뎌 주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모 한편으로는 아득바득 짜장면이나 냉면 따위를 우기지 않는 모습에서 서운함을 느꼈다. 맥주 한 잔씩 할까? 그가 물었다. 아내는 창밖에 바다를 내다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음주 운전하려고?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뭐가 괜찮아? 금방 일어서야 할 텐데. 그는 맥주 시키는 것을 포기했다. 꼭 맥주를 마시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는 아내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고 무료한 듯한 시간이 속수무책으로 흘렀다. 아내도 무료하기는 마찬가지리라 싶었다. 그 생각과 더불어 그는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든 해야겠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불쑥 입을 열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 여자앤 어떻게 됐어? 누구? 아내는 모르는 채 했다. 재빨리 얼굴을 돌려버리는데 뺨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말을 잘못했다는 후회를 했으나 이미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아내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 화재를 피해버릴 생각까지는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혼방 처리된 모양이야. 절도 사건인데 그럴 수 있나? 나도 몰라. 사실은 확인도 안 해봤어. 그런데 훈방 처리됐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뭐. 아내 말에 짜증기가 배어오르는 느낌이 확연했다. 달아오르는 뺨의 열기도 붉은빛이 확연한 느낌이었다. 아내는 확인조차 안 해봤다고 말했지만 어쩌면 그 사이에 그도 모르는 일이 또 있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내는 다시는 그의 앞에서 눈물 따위를 비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어집지 않은 감상에 자신을 방치했던 일을 죽도록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순간 그는 자신이 그 화재를 끌어냈던 것이 어쩌면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의도적이었다면 그는 다시 아내의 속살을 보고 싶었던 것일까. 안개처럼 뒤져버린 생활에 덮게 저 속으로. 그러나 그는 또다시 무력해지는 자기 자신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의 속살을 바라부른 일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그런 치사한 짓을 할 만큼 내가 옹졸해진 것일까. 그는 정작 중요한 것은 아내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스테이크보다 먼저 나온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커피에 아랫한 통증 같은 것이 다가왔다. 그는 다시 입술을 침으로 적시고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할 말이 있어. 아내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중이었다. 파도가 느껴지지 않는 바다. 마치 호수같이 잠들어 있는 바다였다. 그가 할 말이 있다고 했음에도 아내의 시선은 오래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초조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 순간을 놓친다면 그는 아내에게 다시는 말을 꺼낼 기회를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어쩌면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 아니 심지어는 동남아 그 오지에다라에 발을 딛게 될 때까지도 말이다. 아주 잠깐 사였음에도 그는 무참한 상상에 시달렸다. 그가 그 오지에다라 공항에 도착해 방향을 잃은 새항지처럼 쩔쩔매며 비로소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상상을 말이다. 아내는 아마 단잠에 빠져 있다가 전화를 받을 터이고 그리고 아마 울을 것이다. 어디야? 왜 안 들어와? 여기다. 파견 나왔어. 당신도 알지? 조대리 있던 나라. 여기 공항이야. 김포가 아니라 이 나라 공항이라고. 난 앞으로 3년간 여기에 있게 될 거야. 당신이 보고 싶을 거야. 얘기 안 하고 떠나온 건 미안해. 당신을 사랑해. 연애 시절처럼. 그래서 눈물이 나올까 봐 말이야.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을까 봐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이해하지? 난 당신을 사랑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처럼 똑같이 말이야. 정말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 그게 중요한 거야. 당신은 그걸 이해해야 돼. 그 무참한 상상 끝에 그는 불쑥 눈물 같은 것이 비어져 나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가 다시 아내를 불렀다. 그러나 아내는 그의 말을 가로막아 버렸다. 내가 먼저야. 아내는 눈을 빛내며 그를 바라보았다. 차는 안 돼. 하지만 출근은 내가 시켜줄게. 대신 차는 내가 뭘 거야. 그렇게 해줄 거지? 차가 그렇게 중요하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차를 몰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란 걸 알잖아. 그래 알아. 차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아내의 말투는 확실히 도전적이었다. 그는 두 손을 들어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다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 사이의 아내는 한 발 물러선 듯한 표정으로 돌아서 있었다. 아내는 얼굴에 애교를 가득 담고 그리고 투정을 부리는 듯한 말투로 말하는 것이었다. 나 차 몰기 시작하면 첫 기념으로. 그래 우리 양수리에 갔다 오자. 당신 맨날 양수리 타령했잖아. 까짓 거 한 번 갔다 오지 뭐. 새벽에 나서면 물 한 개 볼 수 있다고 했지? 도시락 싸가지고 우리 식구 전부 양수리에 갔다 오면 좋겠다. 당신이다. 시의 연수도 시켜주고. 그럼 좋잖아. 그치? 그래. 그는 아내의 애교 있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내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더군다나 그까지 차 때문에는. 더군다나 애교를 부리는 아내의 얼굴은 아름다웠다. 불쌍한 여자. 그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럴 기회가 있을까? 아내 말처럼 양수리에라도 가게 된다면 그 물 한 개의 분위기에 파묻혀 말할 수 있을까? 물 한 개를 모두 걷어버린 속살의 수명 같은 목소리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삶은 찬란하고 찬란한 만큼 절박한 것이라고 애칠 수 있을까? 그 절박함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자신이 결코 양수리에는 갈 수 없을 것임을 확신처럼 짐작하고 있었다. 아내가 그에게서 뺏어간 차는 결국 양수리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며 세상은 고요히 그를 지도상의 양수리라는 지명이 적혀져 있지 않은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양수리의 물 한 개만이 기억에 남을 것이고 그 물 한 개를 뿜어낸 그 속살 같은 수면의 정체는 결단코 바라볼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그가 연극처럼 꿈꿔온 양수리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남자의 심리를, 부부의 심리를 이렇게 잘 표현하다니요? 주인공 오대리는 양수리를 한번 다녀오는 것을 오랜 바람으로 간직하고 있죠.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건 어쩜 삶의 방향성인지도 모르겠어요. 주인공 오대리가 양수리에 가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일 같아요. 이런 깊은 의미 말고도 우리에게도 오대리처럼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죠. 독자님들은 그곳이 어디신지요?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장소가 많습니다. 한번 가봤던 곳도, 여러 번 가봤던 곳도, 또 가고 싶은 장소가 되니까요. 독자님들께 고백하자면 저에게도 양수리 같은 장소가 있답니다. 그곳은 월든 호수지요. 저의 오래된 버킷리스트입니다. 헨리 데이빗 소우로우가 쓴 월든에 잘 묘사되어 있어요. 가보지 않았어도 저는 그 호수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검색을 통하여 월든 호수의 전경을 여러모로 살펴보곤 하죠. 그곳에 제가 갈 수 있을까요? 헨리 데이빗 소우로우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사상가, 철학가 등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간디, 마틴 루터킹,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법정 스님도 포함됩니다. 제가 언젠가는 월든 호수에 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대리처럼 월든 호수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겠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만나요. 아멘